지구의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예 추첨과 즐겨찾기 오늘도 부탁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매일 부탁드리지만 오늘도 추첨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기강이도 신고할거래 신고하라고 하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추천 5000개 치킨이구요 그건 좀 알아주시구요 추천 5000개 치킨이시구요 은어 보니까 개빠왔다구요 은어 보다가 나를 보니까 빠왔다 그건 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은어는 어디에 내놔도 잘생겼어요 근데 존나 늙어서 그렇지 늙어보여서 그렇지 아이고 우리 또 메테우 쌤님께서 또 예 어서오세요 메테우 쌤님 어서오시구요 어 쿤특이 어서오라 다들 어서오십시오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또 메테우 쌤님 오자마자 또 110개 아 우리 또 메테우 쌤님께서 또 오자마자 또 110개 오늘 24시간 힘내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제 한 5시 쪽에 이제 그 이제 용돈 기입장 적는거 오늘 하려고 하는데 예 괜찮겠죠? 예 괜찮겠죠? 예 잠시만요 아우 또 저기 메테우 쌤님께서 예 메테우 쌤님 또 112개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메테우 쌤님도 112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음 아무래도 일단 음 11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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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이거 좀 아 여러분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제가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예 예 요새 수금 오지게 한다고요? 정말 죄송한데 다른 마음 수금하는 것 좀 보고 저한테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저도 여러분들 용돈 기입장에 적을 때도 있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뭐 맨날 적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적을까 말까 하는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음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음 아 여러분들 그 저는 이게 뭐 수금이 아니라 그냥 읽으시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아 우리 또 M7 무라더 형님 우리 M7 무라더 형님 아니 여러분들 뭘 추석 용돈을 제가 다 걷는 방송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추석 여러분들 용돈 받은 거 제가 왜 걷는데요 저 뭐 양아치 새끼입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용돈을 왜 뺐습니까 안 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 우리 또 M7 무라더 형님께서 또 아이고 우리 또 승짱님께서 백구게 아 우리 또 승짱님께서 백구게 아 우리 또 승짱님께서 백구게 아이아이 마아 아 우리 또 승짱님께서 백구게 정말 감사드리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용돈 기입자님은 오지게 적도록 아이고 우리 또 또 큐트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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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인이 또 백구게 아이아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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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트레인이 또 백구게 감사드리구요 아 자 잠시만요 내 렛뱀 어 M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캠닉 달아라고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닌데 M7 다니까는 아 눈에 확실히 띄긴 띄네 아 우리 또 미구미 지키미니 아 그 맞어 나도 미구미 누나랑 합동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 아이고 우리 또 미구미 지키미니께서 또 백개선물 감사합니다 하아 감사합니다 따랑해요 뿌징뿌징 아이고 아 우리 아 아 우리 또 지니께서 아 백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니께서 또 백개선물 너무 감사드리구요 따랑해요 뿌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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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역시 아 용돈 기입장 적을 때 굉장히 많이 싸주시네요 어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이게 오늘의 무례 되시는 분은 왕호세트 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또 이게 에?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거면은 파라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울동기 제가 적는게 서툴러요 그럴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의 무랄이 백심이기가 아니라 면제 속인지 아우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느립니다 왜냐면 이게 그 뭐지 용돈 기입장 적는 것도 여러분들 진짜 진정한 별창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안했어요 아 우리 또 당숙 아 우리 또 당숙이 형님 또 오셨습니까 진짜 아 아이고 우리 또 당숙이 형님 또 백구기에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마 아 아 우리 또 당숙이 형님 또 백구기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 그 5시 너무 불편하다고요? 아니 그러시면 여러분들 아 불편하면 오늘만큼은 좀 나가주십시오 아 이거 우리 또 숨짜장님께서 또 백구기에 아 아 마 아 아 우리 또 숨짜장님도 백구기에 감사드리고요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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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이거 어떻게 빨리 다 적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빨리 적냐 다른 사람들은 다른 BJ들은 어 어 딸기님 백구기에 흠짱 아 슘짜장 흠짜장님이 또 백구기 아이고 우리 또 아 우리 resmal님께서도 백개 변익세 아 진짜 저도 진짜 참 좋아 아 진짜 우리 또 병원님께서 아 또 백경님 제대로 읽어라 초심 잃었네 라고 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들 또 신고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또 제대로 읽자말자 바로 신고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우리 또 한 달간 시청료 아 우리 또 중계방에서 우리 또 한 달간 시청료를 또 이렇게 주시네요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차랄라한 시민이시네요 차랄라한 시청자시네요 와 중계방에서 한 달간 시청료를 주시는데 저도 드려야죠 저도 드려야죠 당연히 저도 드려야죠 아 백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뭐라구요 승현이랑 방풀하고 삼판인선 청계방 하자구요 형님 일단은 오늘 그 뭐지 편성표가 있어요 아 우리 또 지유의 틀레님께서 아 우리 또 지유의 틀레님께서 아이 아이 마 이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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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또 백경님 감사드리고요 아니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건 여러분들 잠시만요 또 고치셨습니다 아 우리 뷰호 형님께서 백사개 백사개 아 우리 또 뷰호 형님께서 백사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뷰호 형님께서 백사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무라 이렇게 되면 교체되는거 아닌가요 잠시만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용통기입장 빨리빨리 적어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또 뷰호님께서 또 칠사개까지 너무 감사드리구요 한달간 시청료님 백개 팬가입 지유의 들레님께서 백구개 팬가입 아 오늘 팬가입 못해요 뭔데요 오늘 팬가입 못해요 아이고 우리 영원히께서 백시만게 팬가입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또 양원히께서 또 백시만기로 통급해가야 감사합니다 진짜 잠시만요 아 이거 또 바로 적어드려야지 백시만게 어디있습니까 또 아이고 우리 또 뷰호 형님께서 또 백시만게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뷰호 형님께서 또 백시만게 어디있습니까 뷰호 형님 우리 그럼 뷰호 형님께서 백상에 백시만게까지 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오늘의 무라이 뷰호 형님이시네요 네 아 이렇게도 좀 죽는데 뷰호 형님이라고 할께요 뷰호 형님 아 이렇게 되면 또 아.. 오지구 오지네요.. 아.. 줄입니다.. 자.. 또 107개 너무 감사드립니다.. 진짜.. 아이고! 우리 미굽이엇사님께서.. 아이고! 아이고! 아.. 이거 오지구 오지구만.. 아.. 나 진짜.. 아이고.. 잠시만 잠시만.. 아.. 이거 뭐냐 이거.. 아이고 우리 또 아로이님께서.. 우리 또 아로이님.. 엄마.. 이얍스.. 와아.. 아.. 야..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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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 오지구 오지구다.. 니 진짜.. 와.. 진짜.. 오지구 오지구다.. 아이고! 아.. 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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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뭐야? 아 이거 우리 뷔호 형님께서 또 890 얘기하셨어 와 우리 뷔호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우리 또 진짜 뷔호 형님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제 별풍선만 받았고 컨텐츠 하면 컨텐츠 안 나가가지고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불편하신 분들 싹 다 나가게 해드릴게요. 제가 불편한 느낌을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때 또 떨려와 내 전부는 u u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그놈 속에도 u u u baby my love u u u u 조금씩 천천히 네 사랑에 빠질 래 내가 어두워 많이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? 저도 이렇게 별부서 받을 때도 있어야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? 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진짜? 아 우리 또 니코! 아 우리 또 니코칠리 계속 오메게 된다! 아 우리 니코칠리! 와 우리 니코칠리! 잠시만요 잠시만요. 오랜만에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이것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. 야 너 리시스! Yeah! It's the princess 이효 띠! She's back! Yeah! 2 008! Be ready! Hey girl! Girl! Hey Hyukong girl! D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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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! Hey Hyukong girl!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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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! Say what?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보여야지 머리를 또 어떻게 맞아야 좋을지 What? Hey girl! Hey girl! Hey girl! Hey girl! Hey girl! Hey Hyukong girl! It's the princess 이효 띠! She's back! Yeah! 2 008! Be ready! Hey gir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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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Hyukong girl! D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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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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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Hyukong girl!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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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! Say what?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보여야지 머리를 또 어떻게 맞아야 좋을지 이걸 어떠니 또 차가웠던 이 꿈이 널지마 Girl! Girl!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야 좋은지 이걸 어떠니 또 차가웠던 이 꿈이 널지마 Girl! Girl! Hey Hyukong girl! D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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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! Girl! Hey Hyukong girl!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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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! Woo!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연하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Good night 백색은 달콤하게 백색은 강렬하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Good night Girl! Girl! Hey Hyukong girl! D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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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! Girl! Hey Hyukong girl!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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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! Woo! vitamins 언어를 또 아찐 어깨 2 3 4 완벽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, 지금 이 순간, 그 날 음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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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죄송합니다 뭔데? 아이고 와 우리 병원들께서 또 890이 와 형님 오징어 오징십니다 형님 형님 오징어 오징십 아 이거 우리 병원들께서 닉 좀 제대로 읽어달라고요? 병 병원 병원 형님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뭐라고요? 용이형은 잘 불러주는데 왜 그쪽은 잘 안 불러주냐고요? 그 새끼는 별창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씨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분앗기잖아요 예? 그 사람은 그 뭐야 문방구에서 5천원짜리 짠가리 그 마이크 들고 이야아아아아악 여기가 간다 여기가 간다 맨날 여기 유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? 그 사람이랑 저랑 비교를 합니까 아, 우리 또 지혜의 둘레디께서, 아, 우리 또 지혜의 둘레디께서, 그 사람 맨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잠시만요. 그 사람, 그 사람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, 어디 있습니까? 기다려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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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 numbered. 도annoy comun who you can say, or a post on facebook that all your friends will records, IYAABBRAAAAHHHHHHHHHHHHHHHHH IYAA activity 간따, 간따, 요 gnul 위해서, 요 gnul 위해서, 요 gulul 위해서, 으얏아아잏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아 요기를 위해서 여기를 위해서 요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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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해 ת תה funciona 아 이 이야아아아아아아 extract 이야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 53 이미承受 ㅇ ㅇ ㅇ ㅇㅋ 이얯어~~~ 이야~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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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뚫리글 이야~~~ 여기를 위해서!!! 여기를 위해세~~ 올라간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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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힘들다아 힘들다아 오 우리 우리 편의원님께서 우리 편의원님께서 이야아아아아아아 푸우우우 예아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비형님 아 교비형님 감사합니다 사랑할께요 6钟 분 죽일템 이야아아아아아아아org 하하압ㅎㅎ 후오오오오오 오아아아아 어 우리 뭉특이가 500이개 뭉특이가 500이개 뭉특이가 500이개 이 Repeat 우리 묘셨기서 430세계 우리 묘셨기서 435세계 에 베F 꽃etically 음... 음... 고맙다. 고맙다. 우리 또 지우에 들리니 계속 또 뵐게 해. 감사합니다.